마태복음 마태복음 처음 한 번 했었어요. 산상수음까지 한 것 같아요. 산상수음 얘기는 제가 책으로도 냈던 건데 그래도 지금 읽으면 또 맛이 다르니까 가볍게 중요한 골자만 한 번 읽어봤습니다. 천천히 편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본인 안에 있는 참나 찾고 양심 찾자고 모인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도움 되는 말씀으로 제가 요즘 기독교 강의도 같이 해드립니다. 교회 다닌 분들도 제 강의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해오셨어요. 기독교 좀 제대로 해달라고 주변에 권하고 싶은데 자료가 좀 많지 않다고 했는데 또 불교나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요청도 많이 하셨는데 또 거기 있는 청년들이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뭔가 저의 보살도를 자극하는 그런 요청을 해오셨는데 아니 나 책까지 냈지 않냐, 유튜브에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로 대충 넘어갔는데 영찜찜해 하다가 이번 겨울에는 그냥 하자 하고 한 김에 한 번 쭉 훑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읽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도움받은 책들은 제가 다 또 권해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하잖아요. 정교가 가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다 못 읽으니까 스토리가 좀 뚝뚝 끊어지는 게 있지만 최대한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으로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다닐 때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튼 이런 말이 들리면 보살은 원래 이런 겁니다. 중생을 보살펴서 보살이에요. 제가 우리말 보살로 이해합시다. 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어떤 상황이건 그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거듭나게 도와주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방편으로 삼아요.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 상황에 왜 저 얘기를 하시지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깨어나게 해 주시려는 거죠. 그 상황 상황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신 시간이 한 3년 아닙니까. 그 안에 접한 상황마다 밥 먹다 봐도 설교하시고 빵 들고도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극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를게요. 라고 한 건데 뜬금없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새도 새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성령이 온전히 구현된 존재가 인자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인데 애고를 지닌 개체성을 지닌 사람인데 성령 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사람 우리말 같으면 참 사람이죠. 참 사람 참 사람 참 사람 그러면 하문으로 번역하면 또 진인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념이다. 인자는 참 사람이다. 사실은 인자가 성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대체 삼위일체 얘기 드렸잖아요. 인자가 성자다 그러면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받아들여요. 인자가 예수님이고 성자다 그러면 거부할 종교 없습니다. 이 종교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종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쌈이 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부터 인자 인자로서 예수님보다 성자 그럼 인자가 원래 성자란 말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강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자를 성령과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성부죠. 성부의 영이 성령이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 서로 작용이 다른 거지 같은 자리인데 성자도 같은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만들고 싶으니까 성부 성령 안에 있는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 제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 이 진리 자체를 이게 성자다 해버려요. 성령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자다. 그리고 성령은 이 아버지와 성부와 이 진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는 이 사랑의 힘이 성령이다. 이런 식의 삼위일체가 중세시대 때 이런 삼위일체론이요. 신학대전에 가둬 있고 아키나스 거기 다 있습니다. 저도 다 조사를 해보고 예전부터 관심있게 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성자는 인자로서의 성자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인자라고 끝없이 얘기하실 때 밝히는 성자관은요. 난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 다 같은 형제지만 내가 마지다.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성자밖에 없다. 인자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 제일 잘한다. 근데 우리 똑같은 아버지 자녀다. 이 의식이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제자들한테 우리 다 같은 나랑 그대들은 가족이다. 마지 개념으로 인자를 이해하시는 게 좋고 성자를 자꾸 이 성부 성령 성자를 인간성을 배제한 어떤 신적인 전제로만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이거 특이한 현상은 아니에요.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정교에. 불교에 가면요. 석가모니를 인간 중에 깨달아서 공부하신 석가모니를요. 법신불로 만들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에 가시면 화신은 석가모니불인데 석가모니불에 법신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도 결국 비로자나불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이런 노력이 어디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제자라면 제가 죽고 나는데 저를 너무 존경해서 그분은 사실 한 명이 지릅니다. 신이었지. 이제 지르면 존경하는 분들한테서 누구 한 명 질러주길 바라거든요.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누군가 믿고 계신 분들 있죠. 미는 스타들 있죠. 그 스타는 사실 천사일 거야. 그러면 내가 참아 못하지만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그때 누가 질러주면 쫙 퍼집니다. 똑같아요. 인도에 가면요. 비시누 브라마 시바가 그냥 신이에요. 진짜 인격을 초월한 신인데 이 양반들이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와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그런 인간적 모습의 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전 사람들한테 인간이 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되게 나설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어느 인간을 너무 존경하면 인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왔을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몰고 가는데 저는 다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원 육성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구절이 있냐는 거죠. 본인이 사실 나 신이야 라고 사실 나 성부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야 내가 우주를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바로 제자 때 가면 그 말이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인격을 초월한 신성입니다. 이 신성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게 예수님 창조론이 히브리서 가면 예수님의 만물을 다 계획하고 창조했다 까지 가요. 원래 구약 시편에서는 여호와가 한 일인데 주체도 바꿔버려요. 버젓이 구약에서 여호와가 한 일로 돼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한 일로 바꿔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실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경심은 이해하나 예수님 원 육성이 틀어지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생의 비결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사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게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자 성자 같은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인자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나를 그리스도다 나를 메시아다 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자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인 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 잘 아는 자녀예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부 진리 그 자체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성령을 진리라고 했지 자기를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때는 내가 성자로서 이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하냐면 너희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 살아가는 거 봤잖아. 내가 진리대로 살았잖아. 나는 못 믿어도 내 안에서 이 구현된 아버지의 진리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걸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인격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실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리야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만 내가 우주를 창조한 진리 그 자체였어 이런 접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기리오 진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또 정교인들한테는 그런 스토리도 어느 정교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되 보편적인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들은 안 먹히죠. 석가모니가 법신부리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화음경만 해도 석가모니가 설법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비로자나불이 설법을 해요.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설법을 하는데 나중에 성부가 설법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는 성분이라고 가버리는 겁니다. 본 모습은 사실은 인간이 아닌이라고 가버리듯이 화음경도 그런 스토리예요. 석가모니가 처음 깨달아서 설법을 시작하는데 설법의 주체가 비로자나불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비로자나불이 화음경에서 등장하는데 비로자나불은 사실 하느님이에요. 불교의 하느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로자나불이라는 존재가 등장해 버립니다. 각자의 본성만 있었거든요. 불성만 그런데 비로자나불은요. 우주 통합 불성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불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기독교나 이런 종교와 교류 속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 내에서는 절대 그런 신성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내면의 열반만 처음에 석가모니는 얘기했고 나중에 자기 내면의 불성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주 통합 불성이 등장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이기도 한 비로자나불이 등장해 버림으로써 밀교에서는 대일여래라고 불러요. 태양. 태양여래. 그래서 하느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절에 가면 딱 이 수인하고 계신데 이 분은 사실 인격이 아니에요. 사전 불교사전 다 찾아보세요. 법신을 의인화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부를 예수님처럼 그려놓은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런 그림들 쓰는 분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성부를 사람처럼 그려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그려는 그림 제가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거죠. 성부도 인격화하고 싶은 거고 성령도 인격화하고 싶으신 건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지 마시라. 예수님의 원육성에 충전하시자. 성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요.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속성이지 신의 속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신성을 구현하신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들으면 본인은 항상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 난 사람이다. 내가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랑 똑같은 형제 자매니까 나처럼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뿌리 받고 살아가듯이 그대들도 하나님의 뿌리 받고 살아라. 그게 힘들면 나한테 뿌리 받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 이런 면에서 자꾸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뿌리 받고 살아라. 그러면 어? 예수님이 나의 참나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성령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요. 인도에서 라마나 마으리시라는 성자가 딱 죽었는데 성자는 그 성자는 평생 한 일이 그대 안에 참나를 찾아 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딱 가셨는데 제자 입에서 뭔 말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가 쓴 책을 봤는데 라마나 마으리시가 나의 참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갑자기 그 양반이 우리의 참나가 돼 버렸어요. 이게 그냥 당대에 그 양반 돌아가고 나온 책에 벌써 직접 배운 제자 입에서 예수님 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까지 누군가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고 성령과 같은 위격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누군가 하기 시작했겠죠. 어? 그럴싸한데? 하고 따라갔겠죠. 내가 예수님을 잘 이해 못 하셨다고 봐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한테 바로 지적당하잖아요. 너네 나랑 안 지냈냐? 누구랑 지냈냐?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필립 그냥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다 끝납니다.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혼자 만나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의 근원이 성부인 거죠. 나한테 임해 있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 지금 성부가 본점이면요. 성령은 지점인 거예요. 같은 자리인데 지금 내 육신에 와 있잖아요. 임해 있으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체가 성부고. 인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 중에 성령을 성부의 영인 성령을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인간, 구현하신 분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요. 제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 정확히 읽힌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까 같이 일단 또 이제 예수님을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정말 신성으로 보고 우리가 또 읽어갈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원 육성에서는 그런 게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예수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 오늘 갈 곳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읽으시고 가실 곳이 없구나. 집 한 채가 없으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 가면 되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인자는 여우도 굴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새는 새집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인자는 어디서 안식을 취할까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현상계에 안식을 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인자는 시공 안에는 없는 거예요. 4차원 시공 안에 없어요. 안식을 취할 곳이 안식을 취할 곳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게 왜 십계명 중에도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요. 오늘 하루는 명상하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존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안식일인데 그날은 꼭 교회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방편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들이 정한 룰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취지를 모르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 구하는 거 가지고도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아니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데 사람을 안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잡는 게 안식일이냐 이거죠. 안식일 취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면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날이어야죠. 그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일하지 말래요. 자식을 가르치며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너 그날은 하느님 안에서 쉬어야 되니까 다른 일 하지 마. 하느님 안에서 쉬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지. 야 왜 안 해? 오늘 안식일이에요. 아버지도 뭐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마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원치지를 잃어버리고 전통으로 굳어지면 참 이게 사람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니에이지로 사람 잡고요. 기독교에서는 또 이런 걸로 십계명으로 사람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의각당이 세계적인 태세가 되면 양심으로 사람 잡을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자녀들 양심 가지고 너 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취지가 변질되면 어디든 사람 잡게 돼 있어요. 결국은 최악의 최선의 최악의 최악의 대여 악용함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써야만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성령 모르고 지키시면 그건 여러분이 생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혼자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결단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면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랑과 양심이 진짜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심이다 하는 것도 따져보면 다 틀려요. 어긋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오는 양심이요. 요거를 기독교에서도 거듭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이죠. 그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식 논리로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셨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아버지와 하나 된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천국이 이마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광명하게 지금 계십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도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 이 지상이 그대로 천국이 돼요. 왜? 하나님 뜻이 구현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그 천국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사랑으로 일을 처리하고 지혜로 처리하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사시는 그런 분이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이론이. 지상에서 천국에 안 사는 분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성령 안에서 우린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뭐든지 기독교는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뿌리니까 그 성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현한 영 성령이 영이 되고 혼육 영혼육 차원에서 온전하게 성령을 구현한 존재가 성자고요. 이 성령의 뜻이 성령의 뜻이 진리고요.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면 그게 천국이 됩니다. 성령 자체가 천국이고 성령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다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미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왜? 천국의 법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요. 지금 여러분 삶을 탐욕, 시기, 교만, 질투, 사기 이런 게 지배하는지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지 사랑, 정의, 양심의 덕목들 있죠. 그게 지배하는지 보시면 알죠. 지금 내가 천국 사는지 지옥 사는지 아버지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구분 가능합니다. 무섭죠. 여기서 결판이 나요 이미. 근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끼리 만약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미리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지난주에 읽었죠. 주여 주여 나를 아무리 불러봤자 난 니네 모른다 생깔 거다. 왜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기 때문에 나한테 주여 주여를 되게 강도 높게 되게 광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주 충성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행한대로 갚을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자 그 얘기 드리고요. 또 어떤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이 인자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중에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요. 이게 종교 어디를 가도요. 저런 존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 하나님이에요. 즉 이런 개념에 비슷한 게요. 동양의 옥황상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옥황상제는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도 닦아서 올라간 거예요. 인간이 도를 제일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신 분이 옥황상제예요. 그래서 이 중국 도교에는요. 옥황상제가 오랜 세월 그 돌을 연마해서 그 자리에 갔다. 그런데 오랜 세월 연마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발상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게 인자 개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인자는요. 사람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놓고 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사람 중에 하나님이에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성 성령을 가장 온전히 구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신성을 제일 온전히 구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하나님 그 자체에요. 왜냐? 진리 그대로 존재하시니까 진리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웃으시니까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 중에 하나님인 거고 자 이런 존재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어떤 중풍왕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하면요. 이제 병만 고쳐주는 의사는 다 있죠. 그런데 감히 의사들이 죄를 사하노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이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지 감히 죄사함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병은 고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죄사함의 의미도 있지만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안 하고 죄를 사하노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런 소리를 왜 하느냐 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그런 악한 생각 그런 모자란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라 너 병 나왔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 중에 뭐가 쉽겠냐 당연히 후자죠. 일어나서 걸으세요가 더 낫지만 내가 왜 이렇게 센 말을 했느냐 그거는 불어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뭔 말이 더 쉬우냐 난 불어 어려운 말을 했다. 왜 그러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어 쉬운 말도 있는데 불어 죄를 사하노라 이랬다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 가르침님이 상황상에 그냥 병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병 고치면서 설교하시는 분이죠. 빵 사먹이면서 설교하고 설교예요. 이분은 어로지 목적이 사람들 모아놓고 병 고쳐주면서 도를 전하려는 게 목적이죠. 전도가 목적이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면 병원을 세우셨겠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행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요소를 병 고쳐주는 것은 눈에 보이죠. 사람들한테 병 고치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을 볼 때 알죠. 병을 고쳤네. 그런데 그 말을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했다라고 한 거예요. 단순히 병 고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너희들 너희들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자다. 하는 거죠. 나는 사람 중에 사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도 돼요. 성경의 위상으로는 그런데 그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성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의 영혼 육신을 잇고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인간 중에 가장 심오하게 아버지를 이해한 분이다. 이해하시면 더 맞겠다는 겁니다. 그 상의 또 다른 거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10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딱 모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다. 그러면요. 이 말씀에서 지금 마태복음 시작돼서 얼마 안 됐어요. 10장이면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제자들 모아놓고 열두 명한테 병 고치는 권능 다 줬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병을 성령이 아니고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 얘기냐면 이때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만 알지 예수님이 전도하고 초창기에 이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러 다니지 이분들이 무슨 재주로 병을 고쳐요? 어부 세리에요. 낚시하던 물고기 잡던 분이 뭔 재주로 병을 고쳐요? 갑자기 권능을 주셨다는 게요. 성령을 이미 성령 각성을 시켜 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가서 성령 강림이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성자를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영이 각성해야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봐요. 성자를 이해하려면 성자는 성령을 구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분이 성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 동질화 하려다가 예수님을 좀 비인격화 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한 거지만 사실 동질은 동질이죠. 신성의 구현자라는 의미에서는 동질이죠. 성령도 신성의 구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적 차원에서 구현된 존재가 성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게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철저히 인간이신데 인간이신데 신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계세요. 중국 도교처럼 돌을 많이 닦아서 옥황상제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느낌까지도 한번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서 잃어버린 양들한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이게 제3의 권력을 가진 인자가 세상에 왔다는 증거로써 병도 고쳐주고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에 병원 신장 개업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프신 분들 오세요. 병치료가 목적이면 의원을 여셨겠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지금 자료를 보면 예수님보다 병 많이 고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신유라고 하죠. 동양 같으면 기치료죠. 신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병 고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전업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전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쳤겠냐. 너도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가 환자인데 죄를 지어서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의식을 날려버려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게 도와주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죄는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지금 병 고치고 있죠. 교회에서 그것도 어려운 분들 돕는 아프면 고쳐줘야죠. 사람 마음이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칠 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병을 고치셨냐. 내가 인자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다 가능하다. 내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 중에 리더이신 거죠. 사람 중에 목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려주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죽은 자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령을 각성시켜준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만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제자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죽음의 극복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냐 안 했냐 나사를 살렸냐 죽었는데 살아나면 죽이겠다는 발상으로 접근하시면 그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거죠. 내가 진짜 성령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한테는 그 부분도 참 큰 문제겠지만 이런 구절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아주 흔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병든 자고 지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냥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정도 수준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하늘이 허락하면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그럼 이 제자들은 성령 듬뿍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보내놓고요. 자 이 얘기를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들 가운데 아 양을 일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정말 정말 그 탐욕과 이런 시기 교만 질투 악의로 뭉친 사람들을 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기 지금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양들을 보내려니까 내가 참 이런 마음이 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아주 불교로 치면 보살도의 진술을 이겨줍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성령이 가득 차면 우리 혼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양심의 핵심이 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사랑이라는 건 나를 내세우면 안 되죠. 순수한 마음 갖고 있으라. 나와 남을 하나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게 다죠. 지혜와 사랑. 이게 다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보살도는 저거에요. 순간순간 빠른 판단은 뱀처럼 빨리 판단하고 항상 판단은 빠른데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빠른 머리로 사기 치고 다닙니다. 등 쳐먹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딱 여러분 딱 보면 보여요. 각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벗겨 먹을 수 있겠다가 딱딱 보입니다. 그걸 내가 안 벗겨 먹으면요. 그 사람들 마음은 그래요.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벗겨 먹으면요. 다른 사람이 벗겨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나아요. 발상이 다릅니다. 전혀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수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남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그건 아니 어떻게 이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데 이제 1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양의 마음가짐은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수해요. 즉 똑똑하고 남들이 어떤 처지인지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다 아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처럼 잘 됐으면 싶어서 그 지혜를 쓰면 그게 비둘기의 마음으로 뱀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비둘기 상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비둘기는 잡아야 되는 존재죠. 뻔뻔함 그렇죠. 지금 도심의 비둘기들이 상징하는 건 뭔가 뻔뻔함 인간도 무시하죠. 닭둘기라 그러죠. 자기 몸만 불리고 뻔뻔하고 좀 해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때의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보살도의 어떤 딱 그 보살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잘해 주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수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부리지 않는 마음은 비둘기 같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서 영성진행이 좋아서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지혜를 내는 거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지혜가 나오고 성령에서 이런 순결이 나오지 인간이 하는 순결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사상루각이라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 뒤집어져요. 남 챙겨주다가도 내가 힘들어지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나야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를 만약에 너희가 이제 총독이나 임금 앞에 끌려가서 나의 도를 전파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잡혀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그때 딱 그 상황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거다. 이겁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뭐라고 둘러댈지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뱀같은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부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다. 너희는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너희 말이 아니라 너 꼼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게 잡혀가도 또 보세요. 잡혀가도 또 설교인 거예요. 잡혀가서 어떻게 설교할지 어디 가서든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그래야 돼요. 양심사도라면 이런 느낌들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미 성령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건데 그런 걸 오순절 때 그때 이제 더 그게 이제 더 능력치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한 번 각성됐다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요. 성령 체험 이후에 오히려 더 고뇌합니다. 그 로마서가 성령 체험 이후에 쓴 글이에요. 학자들이 다 똑같이 봅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더 고민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의 뜻과 육정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육정의 뜻을 따르는 게 더 힘이 커요. 성령 각성 이후에도 우리는 강림 이후에도 사실은 끝없이 유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가 차이냐 성령의 뜻이 뭔지 알고요. 성령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간의 애고가 사실 협조해 줘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과 선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애고가 도와야 일어납니다. 안 도우면 이게 틀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다시 타락한 경우 다 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성령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그때는 답도 없다. 그때는 이제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 예수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답이 없다라고 아주 경고를 주는 게요. 실제로 타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이 하니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해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깨어 있어라. 성령 계속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황금류를 실천하라. 했을 때 이게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성령의 힘으로 하지만 내가 애고가 돕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성령의 뜻이 이런 애고의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성령이 하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안식을 찾는 거지 내가 용 쓴다고 안식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보시도 하고 자선도 하고 이렇게 베풀고 해야 되지만 애고가 마음을 내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보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자선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성령이 사실은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명하다라는 신호를 주고 아닐 때는 아니라는 신호를 다 보냅니다. 그대로 맞춰주는 게 이제 우리가 애고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애고의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마저도 이 잔을 좀 피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애고가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도가 높으시니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이건 애고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고는 영 차원에서는 이견이었겠지만 혼은요 혼은 혼대로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협조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례가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라고 애고가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구현되는 거고 로마서처럼 육정의 뜻대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사실은 갑니다.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자괴감에 빠지죠. 성령의 뜻도 뻔히 아는데 내가 이렇게 또 어기기도 하는구나. 로마서 보면 그 바올이 되게 그 스스로의 고백을 합니다. 신경을. 그게 성령 체험 이후의 사건. 그래서 칭의, 성령 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체험을 하는데도 원전한 성화가 안 됐을 때는 결국에 나는 계속해서 육정의 유혹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유혹에.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일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떻게든 육정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라.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죠. 누구 뜻을 따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어차피 둘 다 섬기려다 보면 한쪽에 쏠리게 돼 있다. 하느님을 섬기는데 집중해라. 재물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요. 왜 우린 계속 되새겨야 되냐면 잠깐 방심하면 성령의 뜻이 다 느껴지는데도 우리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힘이 센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에 그렇게 쉽게 유혹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성령 체험한 거랑 체험하시면요. 여러분이 협조적으로만 나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게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려고 왔다. 이런 말이 뭔 말일까요? 쓴 말이죠.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 심판보다는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말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애고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성령을 따를 거냐 말 거냐의 애고가 결정해야 돼요. 그건 인간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자유권을 줬잖아요. 악을 할 수도 있는. 마귀를 따를 수도 있는 자유권을 아버지가 준 겁니다. 우리한테. 왜 줬을까요?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보라 이거죠.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존재를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존재. 즉 그러면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좋아서 선택해봐라. 저만 해도 이렇게 준우한테 아들내미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맛있지. 제가 장난감을 들고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싫다고 그러니 이거 안 줄 거야. 그럼 이미 이건 강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도 기쁘지 않아요. 씁쓸하죠? 준우야 뽀뽀해줘 뽀뽀 잘 안 해줍니다. 준우야 뽀뽀 빨리 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잡고 있으면서 빨리 해줘요. 그러면 뽀뽀 받아도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느님도 인간이란 자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선택권을 줬더니 선택권을 주자마자 그냥 다들 마귀한테 뛰어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마귀 마귀한테 아버지. 어이없죠. 마귀마저도 다 아버지의 권능 안에 존재하는데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필요한 거죠. 마귀는. 그림을 명화를 그리려면 그림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귀도 있어야, 사람이 이제 악의 유혹을 당해야 그때 진짜 아버지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때 아버지 선택한 게 짜릿한 거죠. 아버지가 막 변태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는.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면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걸 주제하시지만 애고 입장에서는 또 선택하는 거예요. 애고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하신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권능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선을 또 선택해 주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돼 가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게 제일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처음에 모르죠. 그런데 살다가 부모님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이 말을 안 해도 미리 앞장설 수 있는 효자가 되죠. 그 효자 마지가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들한테는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왜 인간들한테는 뭐랄까요. 우리를 어버 키운 맏형 장남 장녀 같은 분이죠. 자녀들은 막 난리 피우는데 아버지 뜻을 제일 잘 알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키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하나님의 사도 선한 목자가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 내 목숨 내놓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부모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정도 좀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건요. 우리 애구가 선택을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 51%가 이겁니다. 제가 양심 51%를 주장하죠. 이게 이 말이 똑같은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서 양심이 51%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화평으로는 안 가요. 좋은 세계로 못 가요. 화평으로는 천국 못 가요. 전쟁을 하셔서 그동안 욕심이 주도해온 마귀가 주도해온 역사를 바꿔야 돼요. 양심 승리의 역사로 바꿔야 돼요. 아마게돈이라는 건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입니다. 지구적으로 보면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의 대결이지만 우리 안에서 보면 벌써 내 안에서도 양심 51%가 되는지 여러분 양심 51%가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꼭 제 강의에 덕글 달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양심하면 천국이라고요? 인간의 힘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니까 이건 거듭난 양심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아니고는 무슨 인간적 양심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양심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양심이 51% 이상 여러분 영혼을 다스린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서 오는 화평이 더 커요. 여러분 내면에. 인간적인 건 소소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구름 몇 점 떠다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도로가 좁아도 차가 몇 대 안 되는 문제가 안 돼요.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차로 꽉 차면 최악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51%예요. 양심이 51%면 욕심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결정권은 양심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정권은 결국 양심한테 가 있기 때문에 양심 51%면요. 여러분 천국에 사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양심 세력이 51%가 돼서 이 사회를 리드해 가면 이 땅은 천국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싶었던 그 천국이 그거예요. 선이 악을 누르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그런 세상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못 보고 있죠. 여러분 투표 때마다 고민하고 저도 막 대선 나가서 질렀습니다만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양심이 승리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안 온다는 사실은. 그거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 구성원이 구성원들 안에서 양심이 승리해야 되고 전체 사회 전체에서도요. 양심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비양심 세력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탐욕과 자기만 성공하겠다는 그 이기심으로 뭉친 사람들을 양심 세력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라야 힘이 있거든요. 이 양심으로 리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상에서 교회 분들 이렇게 흔히 얘기하세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반드시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치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51% 장악하시면 천국 와요. 시스템 다 바꾸세요. 법과 제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남녀 여자들 막 싸우고 있죠. 서로 막 서로 혐오해 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법과 제도 바뀌면 끝날 일을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남자는 자꾸 여자를 성 범죄 대상으로 보느냐 어쩌냐 막 지금 싸우는데요. 문화가 문제다. 문화가 근본적으로 문제인가 맞아요. 즉 양심 문화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맞는데요. 양심 문화를 만들려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요. 그런 성범죄에서 걸리면 다시 햇빛 못 보게 만들면요. 할라다가도 멈춥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덩어리여도요. 이거에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식은땀 나서 못해요. 내 요거 하고 다시는 그러면 햇빛을 못 본다. 성범죄요. 그래서 아주 철퇴를 가하면 돼요. 법제도를. 그게 본질인데 그게 이제 본질은 문화지만 법제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다른 증상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비하면 본질이죠. 이 얘기를 안 하고요. 자꾸 약자들끼리 모여서 싸웁니다.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층은 절대 법과 제도를 안 바꿉니다. 신기하죠. 안 바꿔요. 성범죄 저질러도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때린다는 그 판결물 보면 기가 찹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용서해줘요. 여러분이 피해자인데 사실은 초범이에요. 아 초범이세요? 그럼 좀 이한이 되네요. 그런가요? 초범이다 재범이다가 피해자한테 무슨 그게 되며 이 하나님이 볼 때 다 죄지. 근데 그걸로 감경이 되고 하는 걸 보면요. 인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역지사지를 해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을 보면 죄인한테 공감이 되시나 봐요. 저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러시는 건지 피해자한테는 공감이 안 되고 죄인한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사회 문제 더 예민해야 돼요. 하느님 나라 만들기로 거기 만들겠다고 맹세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예민해야 되는데 제일 보면 기득권 편에 붙어서 성경 구절에 그런 거 있거든요. 기득권한테 협조하라. 기존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구절만 딱 읽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절은 다 안 읽고요. 그것만 또 귀신같이 그런 구절만 들어와요. 그 구절에서 절대 그 구절이 먹히려면요. 기득권이요. 성령의 뜻대로 법을 집행할 때입니다. 전제조건이. 어기면 다 꽝. 그 구절은 그냥 꽝인 거예요. 왜? 그 구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선을 집행하기에 권력을 가졌느니라. 그럼 그 권력을 거기다 안 쓰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권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주러 왔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게요. 이 얘기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욕심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양심이 이기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도요. 불법이 행행하게 하면 안 돼요. 비양심이 행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느님 나라를 여기 만들려면요. 양심이 승리하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도고 사도라면 제가 양심 사도 양심 성도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양심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어떻든. 종교 불문하고 여러분 양심 응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까요? 아무튼 이게 영적 전쟁을 여러분 치러내야 됩니다. 영적 승리가 오기 전에는요. 화평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을 좀 무섭게 받아들이시면 오죽하면 내가 칼 줄어왔어.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야. 수술해야 돼. 그냥 낫지 않아. 아주 병 근원을 도려내야 이 병 고쳐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초림 때는 사실은 악을 제한 못했죠. 그래서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심판의 날 내가 다시 인자로 와서 아마게돈이죠. 인자로 와서 착한 사람들 선 양심 구현한 선한 사람들 반드시 그 상 받게 해 주고 죄 지은 사람들 반드시 행실대로 다 받게 해 줄 거야. 그 약속 한 거예요. 반드시 지상의 천국 이룰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오면 이룰 거야. 그 약속 해 준 겁니다. 희망을 품고. 지금 내가 봐주는 거는 한몫에 칠라고 봐주는 거니까 기다려라 하고 그런 얘기 잔뜩 해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아셔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이해 못하게 사도들 글부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면서도 예수님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제일 그대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꽤 우리보다 많은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이해가 보이더라.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사도들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하고 우리랑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서로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있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마태복음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을 쭉 한번 제가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